4월 댄스 반갑습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티의 4월 댄스 인터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. 태그가 한 번 있고 리스타트가 세 번 있습니다. 태그는 4월 끝나고 12시에 오셨을 때 4카운티 리스타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리스타트는 3월 7월 16카운트 하시고 3시에 오셨을 때 1번으로 돌아가시면 되고 세 번째 받기 9월 16카운트 하시면 9시에 가실 거예요. 9시에서 다시 1번 진행하시면 됩니다. 태그는 4카운트 락킹체어 오른발 보드 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1, 2, 3, 4 섹션 1 오른발 사이드에 놓으시면서 숄더 팝 오른쪽 왼쪽 빠르게 5, 왼 5 오른발에 체중 실으시면서 왼발 사이드 킵 그대로 왼발 백스텝 오른발 백스윗 오른발 백스텝 왼발 백스윗 왼쪽으로 4분의 1턴 방향 틀어서 왼발 백스텝 오른발 포워드 터치 섹션 2 니팝 스텝 들려있는 오른발 힐을 다운시키고 동시에 왼발 힐을 업시켜주세요. 한 번 더 바꿔서 이번엔 빠르게 3, 4 앤 카운트에 왼발 체중 실어서 힐 다운 오른발 포니 스텝 왼발 백스텝 오른발 힐 스위블 아웃 인 세 번째 섹션 오른발 포워드 왼발 아웃 포인 왼발 포워드 오른발 볼로 디려주시고 왼발 체중 실어있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힐 스위블 해서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제자리 체중은 왼발에 있습니다. 오른발 힐 볼 체인지 아웃 포인 왼발 힐 볼 체인지 라스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스텝 프레시 투게더 왼발 사이드 스텝 프레시 투게더 애플 잭 오른쪽으로 애플 잭 왼쪽 오른발 오른쪽 사선 스텝 박수 두 번 자 여기에서 마지막 세션 애플 잭이 어려우시면 이지 옵션이 있어요. 그대로 토 앞꿈치를 두 발 동시에 들어서 펜 바깥으로 열어주시면 돼요. 다시 들어서 업해서 제자리 돌아오시면 돼요. 요걸 두 번 하실 거예요. 5 벤 6 앤 오른쪽 사선 스텝 하고 박수 두 번 애플 잭 정면 보고 같이 해볼게요. 오른발 앞꿈치를 들고 왼발 뒤꿈치 힐이 들려서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. 다시 들어서 제자리 왼쪽 애플 잭은 반대로 오른발 힐이 들리고 왼발 앞꿈치 토가 들려서 왼쪽으로 밀어주셔서 다시 들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. 5 앤 6 앤 7 앤 8 1 2 3 앤 4 5 6 7 8 1 2 3 앤 4 앤 5 앤 6 7 앤 8 1 2 3 4 앤 5 6 앤 7 8 1 2 3 4 5 앤 6 앤 7 앤 8 1 2 3 앤 4 5 6 7 8 1 2 3 앤 4 앤 5 앤 6 7 앤 8 1 2 3 4 앤 5 6 앤 7 8 앤 1 2 3 4 5 앤 6 앤 7 앤 4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실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